오늘은 2대남 3대남 남성들의 마인드가 확실히 변했다는 재밌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확실히 20대 30대 남자들 마인드가 예전과는 비교가 안되게 바뀌었다라는 40대 남성의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30대 남직원 미혼 비율 80%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결혼한 사람 아예 없고 결혼만 안하는 게 아니라 연애도 안하고 있어요. 이야기해보면 결혼에 전혀 관심도 의지도 없음. 사장님이 답답한지 회식 때마다 잔소리하시지만 다들 내내 하고 넘겨버리고 소개팅이고 결정사고 아예 안함. 새로 여직원 들어와도 소닭보드 타는 걸 보면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달라진 걸 체감합니다. 최근에 남직원들끼리 자전거 동호회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여직원이 자기도 가입하고 싶다 했는데 다들 반응이 떨떠름하더군요. 50대 부서장 한 명이 나서서 같이 좀 어울리라면서 회사에 정식 동아리 신청하면 활동비 지원해준다 말했는데 그냥 지금처럼 비공식으로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전거 타겠다고 거부했어요. 동아리로 만들면 자전거 탈 때마다 회사에 활동 보고도 해야 되고 귀찮다고 하더군요. 여직원 참석은 대놓고 거부하기 그래서 일단 한 번 같이 타보고 탈만한지 보라 했는데 한 번 타보고 알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냥 평소대로 탔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퍼져서 차 불러서 태워서 여직원은 보냈다고 합니다. 부서장이 그 이야기 듣고 여성인데 좀 배려해주면서 타지 그랬냐고 타박하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열 명이 기다리면서 탈 수 없지 않냐고 못 따라오면 같이 안타야 좀 하라고 가버렸음. 젊은 남자애들인데 쉴 때도 여자 이야기를 거의 안하고 대부분 이야기가 자전거 이야기밖에 없음. 어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느낀 게 여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고 한창 이슈인 FM이니 남여미니 여혐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자랑 열기고 싶지 않다 귀찮다 내가 굳이 왜 라는 느낌임. 돈 벌어서 눈치 안 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음. 결혼에 대한 초조함이나 외로움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음. 커뮤니티 보면 도태돼서 결혼을 못한 거지 비혼은 무슨 비혼이냐는 조롱이 많은데 요즘 젊은 남자들 실상은 진짜로 결혼을 선택한 거라는 게 느껴지고 있음. 이라는 말을 하는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스윗 586남은 여직원 배려해주면서 자전거 타지 그랬냐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게 웃길 따름이죠. 그리고 2대남 3대남들이 변했다는 건 한국 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대남보다 차라리 586 아재들 마인드가 더 낫다라는 말을 하는 이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50대 60대 586은 가부장적인 만큼 여자한테 쪼잔하지 않다. 본인이 가부장적인 만큼 여자에게 희생하려고 한다. 근데 2대남들은 그냥 개노답인 게 지 여자친구에게 단 하나도 희생하려는 게 전혀 없음. 돈 하나도 더 쓰기 싫어하고 존나게 쪼잔함. 같은 소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 시원하게 남성들이 변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 보이시죠? 하나같이 50대 60대 586은 스윗해서 좋다 말하고 2대남은 이기적이라 말하는 대통합의 모습. 차라리 50대 60대 남자들이 마인드가 더 낫다. 586들이랑 대화했는데 결혼해도 남자가 여자 집에 재롱 부리고 지네 집보다 처가에 더 자주 가야 한다 말하더라. 근데 지금 2대남 한남들 밥조충이잖아. 라는 소리를 하면서 남자들이 변했다고 화내는 우리 한국 여자들. 저는 지금 2대남 3대남 4대남 여러분들이 너무 잘 바뀌고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 이기적으로 여러분만 생각하시고 여자들에게 쪼잔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에게 쪼잔하다는 소리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 오늘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에게 쪼잔하다는 소리를 듣는 남자가 되세요.